개헌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또다시 개헌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론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입법권력을 장악한 집권여당이 개헌에 근접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17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과감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답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기도 힘들고 납득하기도 힘듭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을 추구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 위기를 한 곱이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될 것입니다.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선택과 결단만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헌 당의론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집권여단의 개헌 움직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장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집권여당의 4.15 총선 압승에 이루어진 이후에 개헌 논은 마치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다가 잠시 수면 아래로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4월 27일 날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개헌은 앞으로 1년이 골는 타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4월 27일 날 또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제가 볼 때는 연막인 것 같아요.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4월 29일 날 이용선 당선자 당시의 서울 양천을입니다. 토지 공개념을 포함한 개헌을 해야 된다. 이게 속내를 드러낸 거죠. 집권여당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 2022년에 치료진은 이번이 개헌의 적기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선거가 없는 2년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재 여권 핵심부의 오랜 수건은 자신의 방식대로 헌법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열망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2018년 3월 26일 날 청와대가 초안을 잡은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성은 세 차례에 걸쳐서 헌법개정안을 소상히 설명하고 개정안 전문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계획은 5월 2일 날 공고를 내고 6월 13일 날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헌법개정안을 붙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은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포결에 붙여졌고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부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당시 상황과 좀 많이 다릅니다. 여당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헌을 추진하기에선 무척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헌안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토지공개념의 도입, 둘째는 지방분권국가의 추진, 셋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넷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과 같은 반시장적 제도와 정책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7월 16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 나오자마자 김두관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맞장구를 적극적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개헌이 추진된다면 토지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이익공유대등과 같은 자유시장경제국가가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대폭 헌법 개정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8년 3월에 청와대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에는 토지공개념이 신설되어서 헌법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설된 안은 제128조입니다. 128조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한 제안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신설조항,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신설조항이 2018년 또 3월 달에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행정부가 토지의 소유와 처분에 국가가 임의로 개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익공유대등과 같은 반시장적 정책이나 제도를 헌법에까지 포함시키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18년 3월에 청와대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 제1조 3항에는 아주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또 하나의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헌법 제1조입니다. 나라의 기본과 근간을 결정한 헌법 제1조에는 제3항에 새로운 안이 신설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다소 의회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헌법에는 두 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항이 설적되어 들어갑니다.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여기에 설적 제1조 3항 헌법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재민 그것이 전부였는데 3항이 들어갑니다. 지방분권 국가의 추진. 왜 이와 같은 그런 헌법에 가장 중요한 제1조의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그런 내용이 끼어들었을까.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지 공개념에만 집중했지 지방분권의 추진이 헌법의 1조 3항에 새로 신설되어 들어갔는가. 그것도 1조에 저는 이렇게 초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낮은 연방제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확인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서야 그와 같은 것이 없고서야 굳이 제1조 3항에 이미 한국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해서 잘 작은 작은 지방정부를 향한 원력이 이동하고 있는데 왜 그 헌법의 제1조 3항에다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었을까. 제 추측은 낮은 연방제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굳이 지방분권 국가라는 것을 헌법 제1조 3항에 새로 만들어서 포함해야 될 달리 다른 이유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헌법 관련된 전문가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또 국민들이 알고 그것을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공TV입니다.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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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